가을학기 풋살 리그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9월 19일 화요일 유타대학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대항하는 풋살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는 오후 9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출전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까지 연습에 열중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리해 주었던 만큼 이번 가을학기 또한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관중들로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경기가 이루어진 장소는 체육관으로 응원을 위해 모인 학생들은 경기 시작 전 체육관 2층 좌석에 자리했습니다. 해당 풋살 경기를 관람한 학생들은 긴장감 넘치는 경기의 흐름과 힘찬 응원의 열기로 인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행사 관계자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풋살 리그전은 보통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하나의 경기당 1시간에 걸쳐 진행됨으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풋살 리그전을 통해 학생들이 지친 학교 생활을 환기하며 즐거운 추억을 쌀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IBS 구현빈입니다.